오늘날 우리는 더 높은 빌딩과 더 넓은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지만 성질은 더 급해지고 시야는 더 좁아졌습니다. 돈은 더 쓰지만 즐거움은 줄었고 집은 커졌지만 식구는 줄어들었습니다. 일은 더 대충대충 넘겨도 시간은 늘 모자라고.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줄어들었습니다. 약은 더 먹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.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줄어들었습니다.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은 적게 하고 미움은 너무 많이 합니다. 하늘에 있는 달도 정복했지만 이웃집에 가서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. 외계를 정복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습니다. 수입은 늘었지만 사기는 떨어졌고 자유는 늘었지만 활기는 줄어들었고 음식은 많지만 영양가는 적습니다. 호사스런 결혼식이 많지만 더 비싼 대가를 치르는 이혼도 늘었습니다. 집은 훌륭해졌지만 더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. 특별한 날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.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. 진실을 찾고 지식을 구하십시오.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. 사람들과보다 깊은 관계를 찾으세요.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집착도 요구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도 자존심도 돈이나 다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. 가족들, 친구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.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십시오. 당신이 좋아하는 곳을 방문하고 새롭고 신나는 곳을 찾아가십시오. 인생이란 즐거움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순간들의 연속입니다. 인생은 결코 생존의 게임이지만은 않습니다. 내일 할 것이라고 아껴두었던 무언가를 오늘 사용하도록 하십시오. 당신의 사전에서 언젠가 앞으로 곧 돈이 좀 생기면 같은 표현을 없애버리십시오. 시간을 내서 해야 할 일, 목록을 만드세요. 그리고 굳이 돈을 써야 할 필요 없는 일을 먼저 하도록 하세요. 그 친구는 요새 어떻게 지낼까? 궁금해하지 마세요. 즉시 관계를 재개하여 과연 그 친구가 어떤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세요.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주 우리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말하세요. 당신의 삶에 그리고 누군가의 삶에 웃음과 기쁨을 보탤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마세요. 매일, 매시간, 매순간이 특별합니다. 당신이 너무 바빠서 이 메시지를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보낼만한 다음 몇 번을 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나중에 보내지 하고 생각한다면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. 그리고 저기 있는 그 누군가는 지금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.